첫째, 이름은... 제 이름은 Mika입니다. 일본에 가려고 하는 곳은 제가... 여기... 직업을 걸을 때 일본에 6년... 6년 정도 지났어요 그 동안에 가장 좋아하는 곳은 야구는 문화가 경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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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이 길이 여인 Queen 이는 고자바 가기 연구 경기가 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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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타만치 산타는 가끔 갔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분 정쿠유와 같이 갔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정쿠유에 갔을 때가 없어서 타분 정쿠유가 좋아서 당연히 얻고 싶어요 이유는 스탠리오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멘